안녕하세요. CN병원 물리치료사 이기호입니다. 많은 분들께서 저희 CN병원 영상들을 보시고 댓글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. 일자목 거북목을 쉽게 교정하는 목 스트레칭 운동법 영상에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. 이응이응님의 질문입니다. 목 스트레칭하는데 허리가 들리는건 상관없나요? 라고 질문해주셨습니다. 목 스트레칭시에 허리가 들린다는건 목 스트레칭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다른 움직임으로 보상한다는 의미입니다. 되도록 허리가 들리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목 스트레칭만 할 수 있도록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